여러분, 순양순양! 오늘 먹으러 온 음식은 닭칼국수예요. 얼큰하게 끓였고요. 여기 위에는 부추고, 그리고 여기는 호박전이랑 닭칼국수예요. 간장마요네즈, 청양고추, 배추김치랑 열무김치, 그리고 이거는 닭고기 찍어먹을 소스입니다. 음료는 소주. 자, 먹겠습니다. 한 잔 따라놓고. 이 소주 한 잔 좋아서, 흔히 식감 있으면 감사해요. 진짜 맛있어요.. 안 찾는 것 같아요. 이거 한 잔 인 자에 슬프지만 소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. 음, 소주 한 잔입니다. 요리를 resolu tit. 너무 맛있어 아.. 으음 이거 먹으면 더 맛있는데 사실 이게 다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이런 맛을 치킨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저게는 뼈가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에 있는 시각 세계에 있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있는 시각 세계에 대한 공정 먹기 전에 맛보니까 저는 혼자 먹으라 치킨을 먹던 둘 다 먹어요 한잔 먹으라고 항상 했었어요 저는 운동을 좀이고 저녁끊이에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한잔 먹으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지 않은 식감 어? 겨울이 너무 고소해요 저는 조금 긴 먹어서 지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요 너무 고소해요 오징어 뜨거워 뜨거워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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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이 leof 넘 맛도 Guillermo 죽을때봐 ㅅㅋ 리오면 홈톡 또음...... 냐 마소스 냐 마소스 냐냐 오바따 냐 냐 냐 냐 냐 제가 다시 한 번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다는 맛입니다 아 still 남은 찌개와 마늘을 먹기 위해서는 비빔밥을 먹기 위해 오이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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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오이치다 오이 오이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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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하니 초콜릿 치즈베리맛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음 깜짝깜깜깜 그리고 한꺼번에 더 먹었어요 크림치즈 많이 먹어서 먹으면 안 나야겠어요 아까 먹어야지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었죠 오늘의 공원은 오징어 두꺼운 소스 아깝게 오징어 오징어 아깝게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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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초콜릿 매콤한 식감 정말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쫄깃쫄깃 팽이버섯 팽이버섯 그릇도 맛있어 만들어진 소금 치즈볼 대파 맥주하고 눈물이 분리했으니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어서 만만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딱잘 너무 맛있었어요 굳이 저렇게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오렌지 소스와 양념장 소스와 양념장 소스와 양념장 소스와 양념장 디테일 그냥 오늘도 다였습니다 안녕